라쏘가 옆구리에 걸리기 시작하면 골치압이니까 뒤로 물러가서 밀드신 다음에 이 발로 라쏘을 밀어주세요. 그 다음에 잡을 수 있으면 맞잡으시고 상대가 이제 소매가 못 잡든지 소매 잡든지 소매 잡든지 소매 잡으면 베스트죠. 그럼 같이 잡으시면 돼요. 이 상태에서 일어나서 같이 잡아서 잡아주신 다음에 이쪽 다리 잡혔기 때문에 이 다리는 훅이 못걸리고 이 다리로만 훅 걸려버렸죠. 그럼 머리 숙이시면 앞에서 빵! 그 때 손등이 안 올라요. 그냥 팔을 쐬기면 되세요. 라쏘 안되죠? 자 여기서 그대로 리언밸레 하시면서 안바라. 팔 치세요! 자 고맙습니다.